우리 외부 위어드 웨스트 내 마처버지 친구 자네는 누구인지 낙인이 준비되어 있다 아니 그럼 때가 되었군 가보게 믿고 있겠네 어우~~ 인도제 나 그 짤 롯다가 그거는 봤는데 그 유명한 자린데 맥도날드 표지 그걸로 따는거 뭐야 이렇게 시작이야? 일단은 보통으로 할게요 튜토리얼 켜져있고 한글와도 돼있네 음 직업같은거는 뭐 없는거 같고 아직까지는 독성기체는 가해성이 높다 뭔가 좀 연계가 된다 그런거 같애 뒤틀린 섭 어딘가 그 처음에 인두질을 왜 한거야? 이 표시였는데 무슨 조직같은건가요? 요거? 아우 우리 땅은 못베서가 이 괴물알 땅의 목적이 아니란다 어른은 데려가 애는 죽여 미치 밴딧이네 밴딧 희승 오 어 아이게 나구나 제인을 찾아야 돼 내가 제인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집어봐 어 일단 집어봐 야 뭐야 어떻게? 저기 밖에 있는데 내 남편을 죽였어 기다려봐 아 이렇게? 이렇게 탐색 어 파밍게임이네 아 나 이런거 되게 좋아해 육포 이거 근데 지금 먹으면 안되는거 아냐? 일단은 서랍장에 총이 없네? 서랍장에 총이 있을줄 알았는데 기름 끄기 일단 꺼 시간하기 몇신지 한번 볼까? 6시 해질령이네 뭐야 오 깜짝이야 아 보안관이구나 아 보안관이었네 아들을 죽였어 흐으 미치 스틸루이터가 누구에요? 자기들을 가족이라 하더군 근친교배종인가 했지 뭐야 어디로 갔을까요 그레클 감옥으로 가서 어 불 뽑는 쇳덩이를 챙길라고 아 아 내가 보안관이었구나 그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 여자 캐릭터 얘기였구나 휴대용 중개기 휴대용 중개기 어 구르기 쉬프트 구른다 구른다 엑 왜 이렇게 소울 냄새나냐? 파기 삽 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 딱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이것도 일단 가지고 있고 뭔가 내 스타일 같아 여기 열쇠 안에 있는데 잠깐만 외양간 열쇠 오케이 오 이게 뭐야 흠흠 흙더미 어 뭐야 아니 다시 덮었어 다시 파바 탐색 아 알겠다 다 녹슬은거 아니야? 조준하고 아아 어어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아 개잘 쏨 읽을 필요 없고 뛰는거 없나? 뛰는거? 걷는거 있고 쩝 그레클 아아 흫 가는길에 코요테랑 마주쳤어 일단 장전 어어 오우 아 헤드샷이 있는거 같은데? 아아 야 한대도 안 맞았다 음 쓰읍 잘한건가? 일단은 다 가지고 있어 매장하면 뭐야 근데? 한번 매장해볼까? 시체 매장 그냥 그냥 이런 시체를 숨기는건가봐 깜짝이야 나 뒤에서 뭐 갑자기 무슨 검은색 후드 쓴 남자가 우는줄 알았네 까마귀였어 까마귀도 맞출 수 있나 오! 미친 칼 칼도 일단 들어봐 칭찬들 어어 왼쪽 할테 누르면은? 음 음 이거 근데 요리 아아 아 그치 어 뭔지 알겠다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먹는거 같애 일단은 총으로 바꿔놓고 굳이 뭐 파밍할거는 파밍할거는 없는거 같애 가자 그냥 재밌는데? 나 이런 파밍하는 게임 너무 좋아해 근데 좀 그 뭐야 너무 파밍하는거는 별로 안좋아해 어우야 뭐야 한글 뭐야 다 죽어있네 미친 다 죽어있네 아 잠깐만 아잇 다시 파바 파밍은 해야지 와 미친 자파점에서 돈을 위해 재판매가능 뭐 야 그래도 두개골 가져가는건 흐흐흫 흐흫 흐흫 사이코패스냐고 아 아 들켰네 무슨일이죠 길들인 늑대 이거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있는거 보니깐은 이런거 손대면 안되는건가? 손대면은 막 그 지명수배도 높이고 아이 높아지고 막 그러는거 아냐? 딱 근데 가져갈거 다 가져가고 혹시 모르니까 주문은 뭘로 하지 이러고 있네 사람들 죽어있는데 쟤가 죽인거 아냐? 아만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얘는 그냥 건들지 말자 여관지개 음 어 아 이런거를 건들면은 수배도가 높아지나보다 기다려봐 움직이 아무도 안보잖아 satisf 어엉 스읍 스읍 쫠 흥 텅 빈 병 스읍 파괴할 수 없는 문 흠 대답만 잘하면 여시나 먹어 얘가 그 조직원이었나봐 문제는 네 복수가 떨리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거야 어 좀 깨지는데? 친절하게 정보를 물어본다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그 자가 무섭지 새끼손가락 야 일단은 상해를 먼저 입혀야돼 흐핳핳핳 약질을 부러뜨린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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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비크로스 셀비크로스 홍수여 홍수여는 뭐야? 뭐가 어떻게 번역이 됐길래 홍수여라고 그러지? 이름이 홍수는 아닐거 아냐 식인종이야? 크로스는 어디로 도망갔나? 수확이나 당해라 개자식 검치를 부러뜨린다 하하하하 그렇지 상해를 입혀야지 북동쪽으로 5시간 수경지에서 모일 예정이야? 나 혼자 가야돼? 식인종들이 남자를 데리고 갔어 허어어 이거는 뭐 그냥 보실분들은 멈춰서 한번 보시고 다른건 뭐 가자 이거 막 내가 뭐 먹으면서 허기랑 그 막 그런거 관리하고 막 그런거 아니지? 얘는 뭐야? 대화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아 이거 서브캐스트에 근데 이게 한글이 좀 깨져있다 어 그래가지고 어느정도는 유출해야 될 것 같애 영어보단 낫지 그래도? 유랑상인 또 가는길에 랜덤성이 있네 계속 그냥 포켓몬처럼 뭘 만난다 유랑상인 돈이 근데 별로 없는데? 내가 팔거 없나? 아 두개골 챙겨올걸 흐하하하하하 두개골 챙겨올걸 훔치기 낫인이 잘 어울리는굴 흐흫 아니면 야 잠깐만 육심렙인데? 안 돼 흐흐흐흫 육심렙인데? 안될것같은데 이거? 안될것같애 가보자구요 흐흫 흐흫 아니 무슨 댕댕이 이렇게 계속 죽어있냐 아 그리고 내가 잠깐만 자꾸 시체 묻고 있다 어떻게 올라와지 이거? 아 짬프? 어 아이씨 근데 너무 맞았다 은신공격도 있네 피해는 낮은데 뭐야 왜이래 아 저기도 있었네 일단 장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까이 가보자 잘 자라 기절 상태네? 어떡하지 이러면은? 기다려봐 마무리 아하! 아하핳하핳 소총? 소총 타작은 있고 오! 미친 미친 어 잠깐만 피해 피해는 차이가 없네 잠깐만 일단은 장전 야 서부시대 윈체스터 크으으으으으으 뽕 찬다 두명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뭐야 쟤부터 죽여야겠다 쟤부터 그냥 어우야 뭐야 아아아아 아 근데 너무 못싸웠다 이번에 너무 이상하게 싸웠어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머리에 조준하면 머리를 쏠 줄 알았는데 아냐스 이거 일단은 가져가고 어 플러스 1 됐다 뭐지 아 이거 그냥 그건가? 하나 얻었다 막 그런 얘긴가? 아 씨 아직은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애 일단은 회복하고 아주 식사를 하네 여기서 총알 너무 없어 총알 없으니까 이걸로 바꾸고 하아 내 생각이랑 달랐어 뭐야 독수리 이 자식이 잠깐만 이 색 잘 도망가네 리볼버로 바꾸고 저기 한명 있고 두명 있네 여기서 기절시키면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들어지네 그냥 부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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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흐하핳 어 잡동사니 오오오 바빙게잉 병 속에 번개 뭐야 이게 어 투척 무기 이거 돈 많이 주겠지 어 붕대 어 붕대 밧줄마 이런것도 쓰지 않을까 삽은 있고 다이너마이트 캬 진짜 개맛다 어떡하냐 과일섭취 과일섭취 선인장 과일섭취 아 세이브 세이브 또 중요하자 두명 있네 저쪽에 두명이 있어 저쪽에 두명이 있어 하아 하아 강.. 강장제? AP는 뭐야 회중시계 오 오 미친 산탄총까지 아니 왜 이렇게 많냐고 잠깐만 인벤토리 열어서 스읍 공속은 더 빠른데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건 뭐야 어 림프 유물 음? 오 아아 오오 산탄총 능력 재장전하지 않고 총알을 발사한다 이거 개사기인데? 연발사기 석양이 진 흐어 야! 이거 무조건 이거다 야..잠깐만 일단 이거 석양이 진다 이거 못참지 아 이거 두개 필요하구나 이거 이런상태에서 왼쪽 시프트를 하면은 발사를 하는데 저기로 가면은 자장 자장 지금 여기서 아 너 치채는구나 어 뭐야 저 왜 절로가 일단 이거 조심하고 왼쪽 시프트 눌렀는데 안되네 잠깐만 어떻게 쓰자 어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였구나 이거는 이거였구나 여기서 4번 누르면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일단 초반에는 파밍을 계속 해야돼 어쩔수가 없어 돈벌어야지 가진게 없는걸 어 회중시계 회중시계가 되게 비싼네 탐색 자물쇠 딱이요? 침낭 휴식 여기서 세이브 한번 세이브가 되게 중요해 침낭은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 선인장 먹어주고 다이너마이트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이게 방탄조끼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약간 시점이 좀 불편하다 선인장 아 모여잇을때 쏘고싶은데 이거 오케이 하나 더 아 재장전 아 아 야 진짜 못사웠어 아 왜 이렇게 못사우는거야 젠장 오케이 넘어가 자 우리 남편은 어디갔을까요 설마 통속에 담긴거 아니지 물 마시기 어우 물 개꿀이네 안에도 뭐 있는데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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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자같은거 숨겨놓은거 없겠지? 기름은 속도를 저하시킨다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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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종같애 신비로운 여자아이 공격대원 천 천 말고 안녕하세요 사냥을 하고있나 흔적을 쫓아 잃어버린 연인을 찾으려고 오우 씬 아냐 얘? 그 몸이 뭔지 묻는다 제임벨은 얘가 누군지 알고 있는거 같은데? 그 표식 그 처음에 인트로할때 그 표식의 주인공인가? 그럴수도 있고 일단 다 좋아 탁탁탁 고마워요 납치당한 대장장애를 찾자 자일 남았대 저거 아 리얼하네 자일 지나면 죽는거 아냐 어? 되게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어 저 오브젝터 어쩌고가 얘인거 같애 혹시 찬역 찬역이 아냐? 찬역이? 오 되게 되게 강하게 생겼는데? 너 그거 아나? 스틸버터 어? 어? 미친 헉! 헐 미친 아 이거 씨 판타지 판타지 였구나 이거 헉 스틸버터 오 이렇게 냄새는 다가 스스로 저의 왕이 멘 recognized 일단 여기 숨어있고 가면은? 아닌데요 따라가야지 이제 오도덕 오도덕 흠 살을 발라볼까 와작 와작 음 아이고 다먹었다고? 아씨 상점 언제 나오냐 결혼반제 제일 가치 없는거 카드덱 거의 8원 이 정도가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애 그 두개골이 8원이었거든요 분필 일단 하나 버리고 아 이것도 팔고 싶은데 폐기는 뭐야? 폐기 한번 해볼까? 아 폐기를 누르면 권총탄약을 받는구나 이건 몰랐네 어 아닌데요? 몽총이 엥 지금 여기서 선택지 두개 정리를 할까? 어 아닌데요? 아닌데요? ㅎ ㅎ 기다려 오케이 아놀 어도덕 호 살을 발라먹자 뭐야 쥐 따라가지마 아 오 미친 오케이 탄약 두개 어우 저거는 뭐야 독가스인가? 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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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덕? 아씨 너무 뛰었어 아 너무 뛰었어 반필이 됐다 미친 뭐야 얘는 어어어 왜 왜 왜 왜 묻어 파손 에힝 잘못 눌렀나봐 내가 잘못 눌렀나봐 저기 앉아있네 아 이거 마시면 됐었는데 이거 붕대 잘못 감았어 잘 자라 잘 자라 오케이 일단은 이쪽으로 가져와 놓고 쓰읍 지금 여기서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아 간다 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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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임 확인 동절임 확인 저기 하나있고 저기 둘있고 이쪽이 하나있고 아하하하 야 샷거냐? 잠깐만 타임 아 미친 아아 야 이거 아닌거 같애 말 죄없는 말은 쏘지 말자 막힘 총알없다 정밀사격 아하 어우씨 아파 아으으으으으으으으 이게뭐야 이게뭐야 기다려봐 아 미치겠다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나 잠행할라 그랬는데 아 왜케 안맞아 이거 아니 왜 아씨 쟤 도망간다 쟤 아아 쟤졌다 쟤져 아아이 안그럴라그랬다고 해서도 남편 적있네 이거 조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조준하고 있으면은 화면이 그대로있어 스틸워터 태위 어쩐지 쟤 왕관쓰고있더라 아 있다 일단은 파밍 먼저 아무튼 결과가 중요한거니까 오 미치 저것도 카우보이라면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냐 기다려봐 이걸 버리자 얍 없 부어진것도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히히 acer 흐흐흫 아 진짜 잠행하려 그랬다고 무덤 파바 흐흫 흐흫 흫 시체 꺼내기 양뿔 돈 되는 거 다 가져가 도구리라도 할꺼야 8원짜리 다 버려 이거 뭐야. 샷건 타냐. 오케이 파밍. 파밍 너무 좋아. 망치는 필요 없지. 못. 못도 필요 없고. 아 키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잠깐만. 밖에 누구야? 신문.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근데 내장이네. 이렇게 알겠고. 지하실이 있다는데? 여긴가 보다. 트랩도어. 기다려봐. 아... 하... 아 근데 진짜 자맹 못한 거 너무 현타 온다. 불붙이기. 단지. 뭐야. 멀컷들 다 벗고. 화살 뭐야. 프랩도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고정이 돼서 문제야. 위스키. 어 위스키 비싼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 아... 너 버려야지. 군핀을... 버리면 계속 먹고 그러네. 카드, 냉마 이런 것도 버리고. 담배. 쇠스랑 이거 왜 들고 있어? 스읍. 이것들 나중에 팔면 되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팔자 그냥. 침낭 두 개. 물건더미. 권총터야. 너 뭐야! 내 총으로 날 쏴버렸어. 쯍. 붕대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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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단 서버캐스트. 붕대. 아니 그 뭐야. 붕대를 내가 못 만들잖아. 뼈를. 쟤는 뭐야. 여기는 뭐지? 아... 아... 기다려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이너마이트로다가 부술 수도 있... 있다는 건데... 흠. 나 왜 근데 발로 차는 거 안 됐지? 흠. 나 왜 근데 발로 차는 거 안 됐지? 탕! 붕대 여깄다. 붕대에에에에. 산탄총 좋아요. 미친. 이따가 오자. 일단 쟤부터 살리고. 이를 남음. 흐흐흐. 흐흐. 붕대를 준다. 여기야. 무덤 하나에 귀중폼을 숨겨뒀지. 그 무덤은 잭이지. 평생의 친구. 어어어 뭐야. 친구 생겼다. 아아. 현실에서도 만들기 힘들다는 평생의 친구. 이제 여기 한번 뒤져보자. 어. 누가 죽어있는데. 곱갱이 곱갱이 없냐 주버는 장비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애 아마 곱갱이 저기 옆에 있지 않을까 아 이 게임 재밌겠다 아직 초반부라서 좀 그렇게 많이 뭐가 있진 않은데 아 나 같으면 여기 이런 데 숨겨놨다 흐흐흐흐흐 물건 따위 이거 내가 버린거지 강력한 적 샛니가 나오나보대 총알 없어 공격대원 뭐가 보이는게 없어 어 어 아니 왜 들켰지 올라와 니가 와 아하 잡았으면 그만이야 아 근데 좀 많이 맞았다 아 미치 붕대 중인님 중인님 이거 잠깐만 2키를 누르면은 발로 찬다고 그러지 않았나 2키가 아니었나 어 아 미친 잘못 먹었다 잘못 먹었다 4키화 F키 F키였구나 야이 뭐야 이거 야이 뭐야 야이 뭐야 야이 뭐야 야이 뭐야 통 으응 흫흫 머그잔 8원짜리 그냥 먹지마 어차피 좋은거 많아 근데 이미 먹은 것들은 다 먹자 왜냐면은 인벤토리에 이렇게 겹겹이 들어가가지고 쓰읍 분필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하이 분필 막 이런 것들 머그잔 별로 안 나왔대 말고 어 밀출 기다려봐옹 뭐야 이거는 아 이거 그냥 몇개 폐기하자 그냥 아 이거 뭐 돈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는거 돈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는거 됐어 차라리 이런것들 막 겹겹이 이렇게 들어가는게 더 좋은거 같애 스읍 얼룩투성의 옷 이건 좀 아니지않나 아 몇개 있구나 좋았어 파밍은 계속해야 된다 황금 스페이드 에이스 뭐야 어어 무리 멤버의 피해량과 최대 HP를 증가시킨다 미치 상점가격 돈을 10% 더 찾는다 어 25% 확률로 자물쇠 다개가 부러지 않는다 25% 높은데 이거 어 재장전 이거 재장전 속도는 좀 별로야 최대 피해 웅크리는 속도 이것도 괜찮다 습격자 어 이거 좋은데 일단 초반에는 이거 하나 있어야돼 이거 하나 있어야돼 넘치는 개성 철창 오 오 오우 뭐야 아씨 잘못 눌렀스 오케 사이 로빈 요 그것을 아이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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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흐흠 이게 근데 좀 보기가 어렵다 상자들이 뭘 열 수 있는지 좀 그런게 보기가 어려워 금고 아이고 이거 다섯개 필요해? 미치겠다 야 그러면은 내가 초반 퍽 저거 잘 찍었다 실수로다가 안 부서진다는거 아니야? 부호는 0451 아아 림프 유문 하아 아 석양이 진다 있었어야 했는데 아아 석양이 진다 조준하고 4번 누르고 다다다다다다 아직은 그 총알이 여유가 없으니까 아직은 일단은 쓰읍 쓰진 말고 이거는 보스한테 쓰면 좋을 것 같애 연사는 이제 나가서 아 나가기 전에 아까 버렸던 것들 어허 어어 흠 재밌는데? 뭐야 뭐..뭐 선일이고 뭐 어떻게 된거야? 이것도 은근히 많았어 이제 남편 구해주러 가자 아이 우리 남편 까먹고 있었네 말 도둑질 잠깐만씨 뭐야 아니 미친 언제 나온거야 이거? 왜 움직일거 같은데? 움직일거 같은데? 램픈 왜 꺼 있.. 저쪽에 하나있고 저쪽에 하나있고 저쪽에 하나있고 어 어 마채태 미쳤다 이거 바로 장비지 이거는 기다려봐 채태 이거는 못버리는구나 어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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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히힝 어둑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뭐야 또 있어? 또.. 또 있는거 아니지? 애들이 근데 좀 다행인게 기절을 되게 오래하네 깨어나기도 하나? 아 아 이제 마을가서 좀 팔아야겠다 하휴 안녕하세요 대장장이잖아 얘 너 누구야? 아니지? 아 역시 여보였구나 Lumo 우글러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 아 대장장이 아 대장장이 잠깐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많이 변했냐 아 오케이 하...야 여기 먼저 가야돼? 흐흐흐흐흐 내가 근데 일단 마을 먼저 가자 임배는 비우고 가야지 그래도 음 쓰읍 그레크 가다가 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상인 만났으면 좋겠다 상인 흐흐흐 안 만나고? 플라우는 중 그레크 마을의 밤 아 지금 밤이네 지금 오른쪽 저 뭐야 미니맥 보면은 밤으로 변해있어 파괴할 수 없는 문 여관 어딨냐 안녕하세요 틸워터 놈들도 죽이고 아 동료모집 아군부리 여기 좋다 현상금이 있구만 다 받으면 안 되는거 같은데 이거 아 어 야 잠깐만 일단 문 열어봐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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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잠을 좀 자야될거 같은데 어디로 가지 동료모집 뭐 좀 팔아가지고 얘도 좀 사자 주종자 어 어 스읍 해볼까? 여기 한장 받아 나도 한장 당신의 손 잭 낮게 베팅 자네가 이겼네 한판 더? 한 번 더 팔 아 팔 너무낫잖아 5에서 5를 더해서 총 10으로 가지 자네 차례 콜 흐하하하 기다려봐 다시 플레이한다 좋은거 좋은거 6 조졌다 음 다이 10 어 10 괜찮은데? 15 허어어 에이스라니 다시 플레이한다 9 아니 왜케 좋은게 안잡혀? 낮게 베팅 카드를 공개한다 4밖에 없어 야 돈버는거 좋은데? 9 이번에는 질거 같애 낮게 베팅 나도 5야 어 비겼네 어 돈버는거 너무 쉽다 이거 퀸 뒤졌다 볼드 압 아 폴드 다이지? 씹 아 나 이거 오렌젤 안 어 에이스 왔다 높게 베팅 콜 아하 50달러 2 하 폴드 하하하 6 낮게 베팅 8 흠 흠 그만하자 이제 운빨 다 떨어졌다 충분하다 돈 벌때는 요거 괜찮은거 같은데? 의술서 백과사전 백과사전 아니 근데 아 쟤도 고용해야되는데 상점이 어딨냐 맵을 한번 좀 더 가까이는 못보나? 일단 이쪽에 장비가 있고 제라 나기 제라 나기 음 말구입 와 뭐야 말 개비싸다 일단은 백원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야돼 그리고 상점 어딨냐 상점도 필요하고 여관에서 한번 자볼까? 잘 수 있나? 침대가 있어야된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비어있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냥 자면 되네? 돈 안내도 돼? 흐흐흐 음 이제 상점 한번 찾아볼까? 문을 또 연 곳이 있네 여기 이런데 파괴할 수 없는 문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돼 오 아 이자 팔 수 있겠다 아아 근데 왜 2원이야? 아 가치가 달라지네 이게 씹구 쓰읍 가치가 달라지네 알겠구 일단 팔거 다 팔고 얼마있지? 사람을 고용하자 이거 안하면 충분해 아직까지는 어 뭐야 왜 올라가 대화하기 밀치 취암 상태를 유발한다 내가 굳이 뭐 내가 안 먹어도 되지? 결혼만제 이거 팔면 안되는거 아냐? 흐흐흫 흐흫 아 돈 개 많아 아 미친 잘못 팔았어 자물쇠 따개는 아닌데 다시 사고 아잇 잘못 팔수도 있네 결혼만지 파라 원래 폴아웃에서도 결혼만지 그거 바로 파라 바로 파는거야 그런거 원래 그리고 고용하러가자 안녕하세요 오우 피아노 뭐야 술집 주인 게임이나 한번 할까 킹 뭐야 동점이야? 칠 높게 배팅 하아 안해 칠로 따가 쇼부 보는거 자체가 문제였다 얘네들 그리고 장비를 좀 변경해주고 싶다 잠깐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 장비 이렇게 이런거 이런거 입기 할 수 있나 어 그렇구만 어 탄약을 내가 안챙겨도 되지 이거 알겠고 보안간다 한번 보고 좋아좋아 이런거 하나씩 이렇게 입혀줘야지 산탄총 뭐야 꼭 이렇게 해야되네 흠 흠 은닉처 가자 이제 아니 미치 흐흫 흐흫 미쳤냐 아니 왜 여기다 묻었어? 내가 묻었나? 아니 왜 길바닥에다 묻었냐고 이거 오히려 능력 아니야 이런거? 다른거 뭐 할거 없지 흠 흠 이케 갑시랑 아 아까 그거 훔칠걸 그 뭐야 댕댕이 댕댕이가 아니라 그거 뭐야 말 훔칠걸 일단은 가는 길에 아 일단 전리폰부터 이거 좀 궁금하다 아이고 반항한다 반항한다 애들아 죽으면 안 돼 뭐야 아 컷 아 별것도 없잖아 비어있음 오우 전체 회복이네 이거 개꿀 너 누구야 기다려봐 열쇠 있지 않을까? 그렇지 리차드 쿠 으흠 으흠 평생의 친구 아 친구 많아서 좋겠다 일단 한번 쓰다듬어야돼 쓰다듬.. 쓰다듬어야돼 그거 알아요? 말 귀가 뒤로 접히면은 바로 그냥 도망가세요 오우 빠르다 그렇지 이렇게 훔쳐야지 새로운 거를 봐버렸고 헉 날짜 되게 빨리 가네 벌써 이틀 지났어 가만있어 훔친 말 아 도망간다고? 말은 그러면 꼭 구매를 해야되네 마른 그러면 꼭 구매를 해야되네 아 댕댕아 뭐야 아하 아씨 화면에 안돌아가 탕 내가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갈아버리고 갈아버리고 흠 아우 애기였나보다 굼많이 굼많이 왜 어디야? 굼많이 그냥 다 가져가자 어차피 겹칠 거 아니야 흑흑흑흑흑 흑흑흑 아하하하하하 아잇 갖다 팔겠습니다 ㅋㅋㅋㅋ 갖다 팔겠습니다아 뭐야 이거는 요거 하나는 제대로 묻혔네 우와 눈깔 뭐야 유리 눈알 어 보안관 음 파밍 개꿀이고 아 잘못했다 자꾸 헷갈려 아 돈 개많이 벌었는데 아 또 쓰읍 어어 사뿌러져 이러다가 이게 꼭 누르는게 전부 가져가지키라서 그거랑 너무 헷갈려 계속 누르다보니깐 아이씨 뭐야 빛바랜사진 보안관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여기 누가 화염병이랑 같이 묻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co 아 좋아요 흫 여기는 잘못했네 오!! 두개 모았거든 석양이 진다 전기 피해 8초 동안 하고 2번 누르면 허어 아이고 가득 찼어요? 어이 뭐야 아 이게 5개까지만 되는구나 아 그건 또 몰랐네 뼈가 많긴 한데 와 금괴 뭐야 잠깐만 일단은 버릴 것들 다 버리고 그래도 이게 5원씩 5세트면은 25원이라는 거 아니야 25원 밑으로 다 버려 쇠용제 8 향 향도 필요 없지 향도 필요 없어 신심 다이앤 프라이스 정당 정당하네요 우리 정당이 해골 하이 뭐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산사람은 살아야지 아 자물쇠 딱에 이런거랑 같이 묻혀있으니까 내가 파괴되는 거 아니야 나도 파기 싫었다고 귀찮게 과일 맛있쩡 뭐야 끝이야? 아 여기는 그냥 저거 하나밖에 없네 말 도망갔다 아 이 자식 안 본다고 생포하고 갈까? 주디실바 은광산 여기 왠지 곡괭이랑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동료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는다고? 오우 저기 하나있고 올라간게 여기밖에 없네 아 게임 근데 너무 재밌다 어 어다덕 어다덕 달아냐 뭐 없지 오케이 살 발라버려 와자 니목은 내가 직접 꺾고 싶었는데 아 맥주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그..모냐 스읍..인벤토리 또..더 여는 막 그런거 있으려나? 그..뭐야 해체되는 통은 비어있고..잠깐만여기 아아 아아 아! 맞아 아아 이러면 되잖아 아아 뭐야 인벤토리 개 많잖아 빛바랜사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동료라도 못믿어 이건 아니야 오케이 아 좋아요 이어서 세이브 한번 이게 확실히 근데 탑뷰 시점은 좀 그래 보기가 어려워 보기가 어려워 인간앱으로 흐흐흐흐흐흐 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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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이따가 저기 하나있고 저기 하나있고 한 번에 누구 뭐 자고있냐 없지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마무리 오 다이너마이트도 없는 아 동력있으니까 든든하다 아이고 나 이거 두개있지 않았나? 잠깐만 50% 확률로다가 자물쇠타계가 부러지지 않는다 붕대도 좋은데 아 이거 아 이거를 찍을까? 근데 이거 AI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거 좀 킵해놓을까? 지금 고민되는게 이거 이거랑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애들 싸울때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자 아 곡괭이 나이스 하고 왜 앉아있냐 여기 미쳤나? 물 2번 됐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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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하나 있고 어 아닌데요 멕시코사람인가 봐 시체 보겠는데 어도독? 어 어 야 왜이래 왜이래 아 왜이래 자 죽어있었네 야 미안하다 잠깐만 물 좀 마실게 미안하다 사과에 위며로다가 물 마실게 아 미치 거기 왜 앉아있어가지고 진짜 저에 있다 온다 쟤도 여기 들어 오는거 아니야? 쟤도 보겠는데? ㅎㅎㅎ 그래도 보겠는데? 어다닥 pouoo 아이고~~~ 아이, 나는 근데 하, 비치 쓰읍 내가 원 내가 원하던대로 안됐어, 이게 바로 눌렀는데 왜 안댔냐 물양동이 물양동이 감자 감자도 있네 단검 곡물자루 곡물자루 뭐 집으면 뭐있나? 아니겠지? 아 잠깐만 이거 안나오네 온다 얘가 지금 목표잖아 저 뒤에니아를 먼저 죽여야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나? 소리 나겠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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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 저 지금 뭐하고있냐 보고있네 뭐야 아잇 아니이 아니 아아 아니 여기 아니 바로 뒤까지 갔었는데 이게 안나왔어 기절시킨다 막 그런게 안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옮기다보니까 아휴 진짜 내가 내가 억울해 억울해서 그래 내가 보물지도야 아 진짜 미치겠다 어 왜 게임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대로 잘 안되는 느낌이지 이게 아이 뭐야 이게 구뎀 받는거 뭐야 아이 그래 뭐 내가 내가 못해서 그랬겠지 뭐 씨 아이 진짜 존나 존나 원한다 아 닌프머리 뭐야 이거는 아 어이가 없네 광석이나 캐야지 근데 뭐 결과가 중요하지 뭐 굳이 막 시체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네 기절만 시키면 됐었는데 아까 돈 주는거 근데 똑같은거 같애 아 너무 억울하다 도망간 배치 화살 이건 못짚나? 기다려봐 나 나와봐 이건 못짚나본데 아 소총탄 근데 게임이 재밌어 확실히 오케이 다음에는 더 잘하는걸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 엉 운도책오라고 말이야 이거 타고 가자 이제 갑니다 어 뭐야 아 이거 타고가고 싶은데 안돼나보다 안돼나보다 어 안되네 어 뭐야 되네? 어? 흐흐? 어? 어이야 흐흐흫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미친 ㅈㅈㅈ ㅈㅈㅈ 개불쌍하네 저거 아 너무 느리다는데 이거 흐흫 지나가요 근데 아까 싸우는거 보니까 괜찮더라 기다려봐 능력, 특성 요걸 먼저 가자 헉! 40%는 좀? 아 여기도 그냥 이거만 있나? 어 은광석이 근데 좀 비싼거 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겨져있는거 보니깐 오케이, 끝났스 아이, 보기 힘들어 아직은 이 조작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애 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깐 집 한번 갔다올까? 은신처 아이구 마녀래 6일째 안녕하십니까 제임뱀 마칭 아 남편이 아니라 아까 내가 구해줬던게 그 대장장이었나보다 어쩐지 그 대장장이 안구했는데 퀘스트가 깨지더라 남편은 실종됐고 일환자의 상자 고마워요 다른거 뭐 없나? 뭐 이상한 뼈밭네 어 오케이 싸울때는 약간 이런 시점이 좋은거 같애 근데 너무, 너무 탑별면은 좀 이상해 밀주 한번 들려볼까 여기? 가는길에 흠 개울 농장 능숙한 총잡이 흐헤헿 어... 그냥 되게 평화로운 농장이네 그냥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랬네 아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 땅을 뺏으러 온 줄 알았나보다 떠나기로 한다 알았어요 그 옛날에는 진짜 그 서부시대에는 그런게 있었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 땅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다보니까는 죽여가지고 이제 땅을 뺐고 몰라 근데 나도 들은 얘기라서 그리고 여기도 사수문점 농장이네 여기 으흠 아... 방랑자들 구입 팔것들 팔고 이건 나중에 요리할라고 쓰자 잘 보면서 팔아야돼 와 판매는 3원이야? 2원 오케이 꺼내 흐흐흐흐 꺼내 쟤가 좀 뼈가 많아가 뼈가 많아가 와 진짜 개 많다 어디서 구했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비료로 잘 쓰세요 담배까지 담배 다 팔아버려 여러분도 담배 피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고 쓰읍 좀 사도 되겠는데 어 300달러 300원 음 잠깐만 다른 얘는 못 팔고 있지 똑같네 가자 자 아 뱀이구나 저거 잡았어 맵을 또 잘 봐야되네 맵에 다 나와있다 가시 제거 물 마시기 삽시다 마구가에서 말좀 사자 말이 있어야됩니다 확실히 근데 돈은 그 도박하면서 돈복 살 수 있거든요 패 낮으면 그냥 배팅 안하고 그런식으로 기다려봐 말부터 사야지 아 난 흰말 으흥 안장가방 헉 은덩이 개 많다 림프머리 왜 근데 두 마리나 살 수 있지? 재단사 어 활 잠깐만 활 사면은 좋긴 해 활 있으면 좋아 소리가 안나니까 저거는 얘는 뭐야 애도 고용하는 애구나 기다려봐 고용하는 애는 많을수록 좋아 내가 그거 퍽 찍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먼저 찍자 애들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안녕 현상금을 요구한다 으흠 뭐 또 새로운 일 나왔나? 일단 다 뜯어 다 잡으면 돼 뭐 흐핳하 이동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개독 어 300달러요? 미치.. 300달러야? 기다려봐 돈벌기 아 돈벌어오자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오늘 나 밤새 어 뭐야 얘 어디갔어 헉 미치 아아 아 매번 하는게 아니구나 얘는 여긴 뭐하는 곳이죠? 붕대 붕대구리 음 오 이거 팔아 아 내 돈 진짜 별로 안준다 여기서 10%를 해봤자 5원 더 주는거 아니야 저거 근데 10%가 은근히 크기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안되는데 광물 매입자 어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얼마있냐 오 300 아 딱 땜 활살라그랬는데 근데 잠깐만 저는 대화를 하고싶어요 양꼬리가 두번 흔 음 나는 저게 해독된건줄 그분은 갤런 교차로로 끌려갔군요 자 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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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나 왜 자꾸 템이 빠지냐 잠깐만 템이 왜 빠 오 뭐야 오 나 설마 팔았어? 열어보지 말라그랬다 비어있다 흐흫 흐흫 아니 나 근데 아니 내 초록색 총 어디갔냐 장비 보여주게 초록색 총이 사라졌어 흐하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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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팔았나봐 내가 아 너 바보야? 괜찮아 그정도쯤이야 생파면 돼 좋은거 사면되지 뭐 아 재밌다 원래 조금만 할라그랬는데 너무 재밌다 아 아 맞아 나 말 있었지? 꿈을 꾸는 자야 으흠 오케이 흐흫 huge 으000 작 그저기 하나 있고요 아 얘네 어떡하냐 ate 치 랍 잘 amp 암 다 너무 많은데? 이따가 봐 밖에 던지고 왜 이렇게 웃기냐 안에 두 명, 세 명 너무 많다 지금 일단 밖에 있는 일을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좋았다 자고 갈까? 아이 나 구르기 싫었다고 구르기는 싫었다고 아 잠깐만 애들 다 죽는다 허어 친구의 케이 마지막으로 저장 언제 했지? 아 다행이다 알았어 알았어 버려짐 하아 아 아니 네 아니 마구 왕 아 자동차격 너무 좋고 아씨 탑표라서 꿈꾸는 자 아 왜 죽을라그래 애들아 애들이 텔폴라 하네 아이고 가셨네 석양해 준다 이렇게 막 싸우는건 좀 안되는구나 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흐어 오케이! 진짜 알았으 아이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다 잡힐 필요 없어 아 저기 쫓아가는거 봐 애들 쫓아가는거 봐 애들 쫓아가는거 봐 애들 칩은 못 가져가나 이게 아까 근데 왜 구른거지 아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면서 구르게 되는구나 아 창문에서는 무조건 구르네 이런거를 진열해 놨다고? 흐흫 아니 얼마나 진열할게 없으면은 이케 이케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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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으으으으으으으ặc 아...탑뷰시점이 좀..좀 그렇기네 바로바로 이렇게 못보니까는 어? 온다 들어온거 아니지 쟤들 저격만 하고 도망갈까? 지금 어차피 싸우는건 좀 아닌거 같거든 세이브하고 석양의 진다로 가자 어 너무 가까운데? 그리고 이거 석양의 진다도 아직 잘 모르겠어 띵 석양의 진다 들어온다 한명 두명 볼거같은데 이거? 아 이거 봐봐 이렇게 구른다니까 그냥 하아..저기다 두고싶질 않은데 흫 이렇게 돼버려 그냥 어? 억울하게 우리 동료들 좀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발각되면은 쟤들 나 때문에 저기서 싸우게 되는거 아니야 일단은 보스만 잡고 도망가는걸로 생각하고 저기있네 석양의 진다 이렇게 표지가 되면은 발사하면은 자동으로 막 고개 돌리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뭐 되는 애가 있고 안되는 애가 있어 아이 아이 안보여 아 나 저격해야된다고 안보여 아이 타이밍 좋았네 어떡하냐 아이 시점 진짜 너무 화나 여기 여기로 들어갔고 여기로 들어갔고 석양이 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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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찬데 오우 좋아 이런거 좋아 왜왜 안되냐 나가 다 Planning 인췄 lata 야 이제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아 뭐야 댕댕아 갑자기 또 뒤로왔네 파밍은 괜찮다 아 저 병 오 미친 보물지도 개꿀 에휴 내가 널 돈주고 산게 잘못이다 그래도 묻어 두자 묻어는 주자 잘가라 고생했다 AI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네 됐고 아 기다려봐 잘못 왔어 두 시간 지금 밤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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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금 찬양꾼 아 폐청 되게 그 심형래 닮았다 폐청이 얘는 얼마야 다 똑같나? 어 오 개꿀 얘는 무료네 아 아 돈을 내야 되는구나 어차피 회복은 또 가가지고 파밍하면은 되긴 한데 이게 아니라 음 음 돈 개많이 준다 어 현상금 좋구만 아마 근데 생포하면은 더 많이 줄거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리가 또 없구나 아 헉 오케이 쟤 왜 저기 올라와있냐 흫 다 먹어 오케이 어? 잠깐만 흐흠 아아 너 멀다 보물창고 가면 좋긴한데 너 멀다 둘 다 멀다 이따가야지 이런데 같이기는 싫더라 한명 어디갔냐? 앗 쟤 어디갔어 뭐 없나? 아 내가 너무 급했다 아 내가 너무 급했다 뭐야 막 변신도 하네 애들? 와 미친 70렙이야 쟤 늑대인간 뭐야? 허어 미친 여기다 해봐 늑대인간 뭐야? 허허 애들 애들 변신하기 전에 다 쏴 죽여야돼 쟤 소이? 아이고 아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됐다 아하아 야 아 우리팀 죽은줄 아는데 아 다행이다 안죽었다 휴 물 마셔야지 침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니 브루스베일리 아이고 앗뜨가 아아아아 아아 흐흫 이것도 꺼내면 불타있는거 아냐? 시체 아니네 무덤 저것도 입혀주고 에엉 마체테 흫 잠깐만 아이 언제까지 불 타는거야 이거 흫 아니 계속 불타는데? era 아 아 이러면 꺼지네 아 오케이 이게 내가 몰랐어 금덩어리 해독제 아직까지는 아는게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천천히 해보면서 이제 파밍은 계속하자 파밍이 중요한 게임이야 파밍이 중요한 게임이야 흠흠 상남자 해골 애는 잘 따라오는데 한 명은 어디갔냐 잠시만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얘 쏠까? 쏘긴 할까 얘가? 삽더나 넣어야지 주전자 어? 녹슨 결쇄 쓰읍 저게 어디걸까? 저 뒤에 있는걸까? 여긴 아닌거 같은데 못 하아 사무용 사무실 열쇠? 사무실 열쇠 사무실 열쇠는 또 어디야 occasions 사 어색 깜짝이야 지금 위에 누구냐? 스포 사무신문 침대 여기는 교회 같은데 별건 없고 아우 진짜 별거 없네 허허 이 열쇠들은 어디다 쓰는 걸까 카드덱 개많다 놀만한 거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뒤져봤나 여기 가자 그 내가 저기 지금 한 명 안 온 애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했었나 그래서 안 왔나봐 뭐야 아 못 가는구나 여기는 강화문 트렁크 비어있어 아 그렇지 좋은게 여기 있었네 유물 소총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애 미간의 바로 어 이거 좋다 다음 사격이 소리가 나지 않으며 허허 이거다 암살 암살할때 이거 무조건 필요해 뭐야 여기 왜 동그라미 쳐져있어 기름통 아 아 하 이래서 파밍 중요하다 음 토네이더 보소 흐흫 아 하 이런 아 어 글쎄 아 나 아 가 나 나 나 가른 . 인적이 없긴 하다. 인적은 없네... 흐흐흫 하아 나, 나 이거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 다시하자 흐흐흫 흐흐흫 행동에는 결과가 다른다 어? 뭐야 잡았지? 아, 여기서부터구나 갑자기 유령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이걸로? 하아 침 침 침 침 으흐흐흐흐흐흐흓 침 침 침 침 침 제발 다시 아 왜 또 여기야? 세이브를 했는데 이쪽으로 오네 뭐야 바로 나온다 이거랑 샷건으로 가자 피해 70 탕 아 뭐야 뭐야 아 보는 방향으로 구르는구나 오케이 피했고 나와 절로 나왔네 어디갔어?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시작건 시작건 좋고 폴터가이스트 뭐야 저거 좀비 잿더미 오우 금 두개 금 두개 아 야 너무 센거 아니야 근데 쟤? 아 너무 센거 아니야? 쟤 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료는 우리 동료는 막 레벨업 시키고 막 그러는거 없나? 어디 뭐 뒤져볼게 있나 이거 그냥 금 두개밖에 없나봐 이쪽에 쟤 오케이 가자 회복하고 싶었는데 너그러운 길 그 아 또 있다 애들 미치 지금은 저장할 수 없다 아 죽었네 아 하하 어차피 꽁짜였어 얘네 얘네 꽁짜였어 얘만 안좋으면 돼 흐 음 엑스 표시 엑스 표시 아아 이런게 있구나 아까 그럼 그것도 있었나본데 기다려봐 엑스 표시 아 이거를 또 장비해줄 수가 있네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하나만 줄 순 없나? 오케이 아 그러면은 흠 일단 돌아가자 한 번 또 봐야지 한 번 또 봐야지 못 봤어 저런 표시가 있는지 설마 또 나오는거 아냐 어 보이질 않아 통 통 물통 엑스 표시 같은거 없나?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랬잖아 어디채? 왠지 적인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뼈 시작권 이쪽인거 같은데? 여기는 표시가 없었네 여기는 표시가 없었네 오우 잘못썼다 잘못썼다 아 미친 아깝네 너그러운 길 여기서 잠깐 쉬고 오우 뭐야 아아 구리 덩어리 오우 미친 구리개가 되네 쟤런 오 40 이게 내가 원래 있던건데 일단 이걸로 갈까 으흥 으흥 제란하기 잠깐만 장비 보여주기 구리개 쇠용제 금덩어리 어어 어 아 그러면은 광물같은거는 웬만하면 안파는게 좋을거 같은데 광석 막 이런것들은 안팔고 금괴만 이런것들은 팔고 쯧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거절 일단 지금 얘 혼자면은 충분해 애틀이 너무 빨리 죽어 은행치관 대여금고를 산다 이게 뭐야 기다려봐 지금 금괴 너한테 있냐 한번 일단 사보자 타보자 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넣고 림프머리 이거 뭘까 음 조합템들은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존버해 놓는거지 흠 됐다 가자 아이고 곰이라니 어 뭐야 뒤에도 있었네? 어이 재장전 재장전 허어어 재장전 아 미친 곰 구워 먹어야겠다 이거씨 피 너무 달았잖아 하하 나름씨 아헤이 너무 쎄자너 시체매자 어 가죽도 바뀔 수 있구나 오 뭐야 혹시 여기도 뭐 묻혀있는거 있나 한번 없겠지? 열매 열매 못타고 상자도 있네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오히려 좋은데? 됐다 가자 다른건 뭐 없는거 같애 흐흫 돼지인간의 미행 장전해놓고 일단 피가 너무 없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바뀌냐 하아 미친 잠깐만 이거는 잠행으로 죽여야될거 같애 얘네들 어 잠깐만 200% 피해인데 체력이 너무 많다 얘들 하아 너무 멍청잰데 너무 멍청잰데 오 오케이 아니 약간 틈이 좀 잘 안보이네 지금 여기서 하나 아 야 개무서워 지금 세명이지 세명밖에 없지 개무서워 오케이 의심 풀렸다 아 됐다 어 미치 시칼쓰 혐오거리 와 미친 기다려봐 쟤가 이제 돌아서 올거란 말이지 하아 다잡았다 아 다잡았다 다 죽여놔 와 40렙이야 탓 아 이번에 자맹좀 잘됐네 이번에는 다행이다 이제 여기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옹 들어간거 없나 들어간거 없나 흐흐 회복도 좀 하고 보물이 어딨을까 얘기했다 음 샷건은 최장전 와 폭발탄 뭐야 두발을 다 소모한다 야 완전 그냥 그레이브즈인데 돌려차기 이런것도 있네 파편지래 파편지래 매혹 미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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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강화시키고 좋아좋아 아 웅크린 동안 속도가 10% 더 상승한다 이걸 찍었어야 했네 지금은 은신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아 나는 웅크린 속도가 이제 좀 더 빨라진다는줄 어 뭐 먹을거 없나 음 저기 말하네인데 먼저 도전 수아 네 가자 끝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아 으 음 스읍... 안녕하세용? 아 그래 문설아 또렷하게 보이는군 흐흫 대저택이다 어 야 미안해 미안해! 가자! 나 걷는거 없냐? 가자 아 그냥... 걔 내가 갈까? 나 따라가라는 줄? 안녕하세요 고고학 이런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그 현상의 사냥꾼 내가 도와줄까? 남편에 대해 물어본다 쟤네 남편 그래 어쩌면 내가 정보가 있을지 모르지 난 사업가거든 원하는게 뭐죠? 남동쪽에 농장이 하나 있지 계곡에서 토양이 제일 좋은 곳이야 담배 농사하기엔 최고지 땅을 팔지 않고 있어 개울 농장에 토지 명의를 구해준다면 하하 다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동의한다 하아...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기다려봐 아... 먹을 수는 없네 이거 흐흐흐흐흐 일단은 집으로 가서 용병 퀘스트가 났네 50달러? 너무 안주는거 아냐? 아 보급품을 전달만 해주는거구나 뭐 그정도면 뭐 2달러밖에 안하네 이거 공격적도 느림 마채트 쓰자 그냥 쓰읍 화염저항이 붙어있는데 아 활 금덩이 10개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아 이게 지금 강화가 된거구나 음 알겠스 잠깐만 내가 지금 금을 들고 있거든 어 금 어디갔냐 쓰읍 이거 상자 버려도 되는거 아냐? 구리덩어리 하고 구리덩어리 몇개야? 하나 일단은 파밍을 하고 저기를 먼저 들려야겠다 잠시만 있어봐 패청 총잡이 미왕 장비가? 쓰읍 아 장비 별로 안좋은데 근데 뭐 나도 비슷하다 흠 일기장이야? 흫 아 아 왜이렇게 갑자기 오니깐은 퀘스트가 많은거야 어 갑자기 왜이렇게 많은거야 그리고 한번 자고 가자 으흠 으흠 아 187원 하아 갑자기 할게 너무 많아졌다 포스트오피스 아 아 일단은 음 좀 어느정도 정리했을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하고 다음부터 이어가는걸로 오케이